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주신명 천상남구 김성희 여기는 잠실이구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개면연회 초운을 띠별로 한번 봐드리려구요. 개면연회 2023년도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 돌아오질 않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내가 한 만큼의 덕이 와야 되는데 그 덕이 안와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우년 자체가 토끼띠와 토끼띠에요. 그래서 극과 극이다. 앉은 자리가 뜨면 안돼요. 해우년에 그러니까 뭐 좀 별로 극과 극이니까 어때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뭐 이동을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하면은 별로 부딪히는 일뿐이 없다. 인간관계 구설 낭설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인간어로 이제 배신감도 당할 수가 있구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띠들은 굉장히 급하걸랑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해버리고 말을 그냥 맥없이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구설, 시비, 간제까지. 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서히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또 내후년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우년이 나쁘니까 내가 꼭 해우년에 뭐를 좀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운을 받으세요. 네. 운이 전혀 없으니까. 운 자체가. 그러면 새운을 받으시고 새덕을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홍수 도액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액맥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류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없을 때는 토끼들 자체는 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운을 받아야 돼요. 있는 거는 뭐 있다고 치고요. 해우년이 벌써 동짓날로, 동짓날로 다 바뀌어 줍니다. 네. 동짓날로 바뀌어 주는 거예요. 있던 운이 이제 나가고 새로 새운이 싹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날에서부터 바뀌어지니까 동짓날로 운이 들어오고 운이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개개인의 생각하셔서 내가 운이 올해는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운이 몇 월달에 좋고 몇 월달에 안 좋고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죠. 네. 좋은 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물 운. 재물 운은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요. 공경에. 돈 자체가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네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외로움을 많이 타시죠. 이제 외로움. 이제 토끼들이 외로움을 좀 많이 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곁에 많이 있어야 돼요.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친구, 본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음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마음을.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닫는 거는 절대로 안 되니까 여는 거를 연습을 해라. 그러시네요. 네. 마음을 확 터놓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면연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5살 토끼띠에 대해서 기묘생입니다. 기기미묘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운 자체는 기기미묘한 일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면은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며 남의 도움으로 내가 잘 될 수 있는 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운연연하고 별로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걸 좀 조심조심해서 가시면 될 거 같아요. 금전은 나간 운도 있고 들어올 운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금전을 잘 다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은 헤어진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로구나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금강은 위장과 치장을 조금 조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살 정묘생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묘생 자체는 운도 들어오고 해운연연하고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성주운이라는 운이 들어왔어요. 10년 대운 들어온 게. 근데 이거를 맞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성주운을 꼭 받으셔야 돼요. 37살은요. 놓치지 마세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 37살 운 자체를 1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10년, 7년입니다. 네. 돈은요. 3년, 5년 만에 돈을 다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완전히 뒤바뀌는 휘기다. 그래서 37살에 대한 이제 토끼띠들은 변동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를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합작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사도 있을 거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사업을 하면 밑에 종업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꼭 타켓이 되죠. 타켓. 타켓이 되면서 구설, 낭설, 입설, 대핵수가 됩니다. 중상 모량을 당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해운연을 딱 바꿔버려야 돼요. 네. 180도 돌아가게끔 쫙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심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을 제대로 받으세요. 제대로 받으시면은 7년, 10년 대운해서 금전움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 되시고 그 다음에 집안도 화목하고 만사 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이제 37살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이 있잖아요. 애정운. 애정운도 인간으로 인해서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간수하세요. 그 다음에 건강운. 건강운은 조금 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생각이 많으시네요. 생각이. 생각이 많으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묘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살이에요. 2023년 개묘년 해우년에 을묘생입니다. 49살. 네. 토끼띠예요. 그분은 지금 9세에 딱 걸리셨어요. 제가. 19살. 29살. 39살. 49살. 69살. 79살. 이게 9세에 걸리면은요. 벌써 나쁜 기운이 진을 칩니다.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오게 습자지처럼 쫙 해요. 그러면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받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되게 속상하잖아요. 만약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걸 놓쳤어. 그것도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를 다 놓쳤어. 그러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저녁에 잠자다가 또 빨딱빨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쁜 거 액매기. 그다음에 홍수도 액매기. 그다음에 새운맞이. 네. 이렇게 해서 나쁜 거를 전부 다 버려버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온기가 별로 그렇게 사고도의 수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7, 8월달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1, 2월달도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2월달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 향해서가 아니고요. 49살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달달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일일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운을 받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나쁜 액매기도 하고 홍수매기도 하고 1년 12달 홍수도 액매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놓고 가고 운맞이 새운맞이 이렇게 받아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깝잖아요. 안타깝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니까 안타깝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아깝습니다. 네. 꼭 9세는 그냥은 안 지나가요. 그냥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냥은 절대로 사고 도액수라는 거는 사고라는 거는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날지 저는 등어리로 들어올지 발로 들어올지 옆구리를 칠지 모릅니다. 저도요. 사고 수는 분명하게 있어요. 사고 수는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맞고는 가셔야 되잖아요. 다치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흘러가니까 근데 뭐 벌써 나쁜 기운이 앞을 가렸으니까 뭐 금전 운이라고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겠어요. 금전 운이 딱 들어오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금전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정 운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건강. 네. 건강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건강은 가서 네. 뭐가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은 얼른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최고로 안 좋은 거는 뭐가 안 좋으냐 그러면 똥꼬 있는데 뭐라 그래요? 취장이라고 그러나? 변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변비도 생기잖아요. 변비, 취장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가서 칭찬 많이 받아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2024년 되면 괜찮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호생 61살 지금까지 고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나쁜 것도 많이 있고 내가 벌쳐서 가는 일들이 거의 다 되고 다 되면서 올라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난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61세 올해 한갑이잖아요. 한갑인데 한갑 잔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식사 정도 그러니까 집 안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지 말아라. 기름 냄새를 풍기면 벌써 나쁜 기운이 벌써 두두두둑 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잖아. 그러니까 기름 냄새는 절대로 풍기는 게 아니에요. 떡 냄새하고 기름 냄새. 네. 풍기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나가서 식사. 식사. 여행.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내 인생이 새로 바뀌는 시기다. 새로 바뀌는 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물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쓸 때는 쓰고 네. 가져올 때는 가져오고 네. 그래서 내가 버는 만큼 내가 벌어도 한 50% 그래서 만인에 천인으로 다 베풀어 주고 살아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개묘생들은 뭐냐 그러면 시주를 많이 해라. 절에 가면 절에다가 시주 많이 하시고요. 성당 가면 성당에 가다가 기부금 많이 하고 교회 가면 십일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당에 오시는 분은 신당에다가 시주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61살. 그냥 자기가 다 먹고는 못 살아요. 저금도 안 되고 밑빠진 독에 물붙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라 만인간 천인간을 만사람 천사람을 다 베풀어 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자기 한에서 하는 거죠. 본인에 한해서. 개개인에 본인에 한해서 열심히.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소멸도 되고 업장 소멸도 되고. 판란이 조금 한 10% 정도는 없어지죠. 제 영상을 들으시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은. 좀 이렇게 굉장히 애정운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져줘야 된다. 좀 내가 남보다 조금 한 20%, 10% 조금 밑으로 다운을. 마음을 좀 믿져준다 생각하시면. 만사대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위장이 안 좋아요. 위. 네. 위를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3세 신묘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개면연 해우년으로. 73세는 건강을. 그러니까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건강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흉년이에요. 흉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하다. 흉하다. 뭔가 나쁜 기운이 많이 잠재면서 같이 가실 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수가 끓이다. 몸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향상.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내가 보니까. 해우년하고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운 자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자손관도 좀 기다리시고. 사람을 좀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그 다음에 금전.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새가 안 나가. 아니면 뭐를 팔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가. 올해는 안 나갑니다. 네. 후반기. 내년에. 저기. 2023년도. 후반에 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여쭤보던지. 아니면 주위에다 여쭤보던지. 저한테 여쭤보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골치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덕이다. 연애도 미덕이다. 네. 그 다음에 자손도 미덕이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좀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해서 좀 너그럽게. 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요. 머리. 뇌졸중.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뇌졸중. 네.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신거나 빈혈이 있는 분은 가서 꼭 진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